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입니다. 오늘 울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10도를 기록했는데요. 평년과 비교했을 때는 약 일주일 정도 더 빠르게 찾아온 아침 추이입니다. 오늘 여기에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낮이 되면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는 기온차가 12도 가까이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이 상하기 쉽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두툼한 겉옷을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 아래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먼저 살펴보시면 부산이 12도, 그 밖의 지역은 10도 이하선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는 동해상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기압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한 너운율를 Stadium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기압의 영향을 중심으로 강한 너울성으로 강한 너울성으로 강한 너울성으로 강한 너울성으로 강한 너울성으로 강한다면 서울 spread.